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. 시시시작. 쪼팔이지. 쪼팔이지. 나갔다 들어올래? 처음 한 것처럼. 새로, 새로 우리 처음 한 것처럼. 너무 창피해.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아. 지워줘. 너무 똥밥 잘랐어. 오케이. 아니 우리 왜 그러지? 지웅이 좋다 갑자기 딸기 게임에서 왜 그러는 거야? 너무 창피해. 너무 못하잖아. 야 우리가 첫 번째래. 그게 아무도 없어요? 그게 아무도 없어요? 우와 우리 초코즈다. 커피 형 진짜 좋다. 내가 여기 앉아야지. 나 여기 앉아야겠다.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. 바로. 바로. 물도 사실 듣지 못한 상태인데. 감으로 해. 감으로 해. 우리 그래도 오늘 흐름이 좋잖아. 신년차다 이제. 감 온다. 나 무슨 게임인지 몰라. 딸기가 좋아 혹시 이거 아니야? 왠지 그럴 것 같아. 딸기가 좋아. 딸기가 좋아가 왠지 느낌이 어감이 좋으니까.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. 하나 둘 시작.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. 딸기. 두 알기. 딸기 두 알기. 딸기 두 알기. 야 너만 늦게 한 걸로 해. 난 여기 있을게. 설렘 물털이다. 뭘 뭐야? 딸기 게임 없어? 여기 되게 따뜻하니 좋다. 슬퍼 있는 거 보니까 뭐 깔끔한 거네. 딸기가 좋아. 딸기가 좋아. 딸기. 뚜알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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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알기 뚜알기. 다 왔는데. 여기는 뭐야? 뭐야. 우리. 우리가 첫 번째네. 딸기가 좋아. 딸기. 뚜알기 뚜알기. 나요? 여기 맞잖아 오른쪽이잖아. 아우 죄송합니다. 갑자기 이걸 까먹은 건 너무 아우 낯이 아니야. 어 여기 좀 깔끔한 건가 보다. 천천히. 천천히 하자. 지금 너무 우리가 의욕에 앞서서. 혹시 조금 우리 천천히 할 테니까 방송에 좀 빨리 돌려주세요. 딸기가 좋아. 딸기가 좋아. 딸기. 두 알기. 딸기 두 알기. 두 알기. 딸기 두 알기.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. 됐어?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 두 알기apan. 우와 아악 transform 형, 우리 오늘 미쳤나 봐. 아니 무슨 게임인지 듣지도 않아도 어떻게 한 번에 이 게임이 맞아?